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이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규탁입니다. 제가 문화인류학과 교수인데 일반적인 인류학 문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디어 이쪽 전공을 베이스로 해서 문화산업, 그중에서도 음악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 대중음악사, 한국음악의 이해 이런 거 제가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케이팝입니다. 제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대중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르가 케이팝이다 보니까 제가 케이팝에 대해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위 핫한 그룹이 아무래도 BTS겠죠. 어떤 분들은 아예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이름 외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보드에서 1등을 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멤버가 몇 명인지 심지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딱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나는 스스로 외부의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나 가족이나 나의 지인들에게 BTS의 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얘기하고 나 팬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닌다. 일반인 코스퍼를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어차피 다 알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새침하게 도도하게 안 앉아 계셔도 되고 그러면 BTS 팬은 아니지만 관심은 있다. 네 그러면 제가 BTS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멤버가 몇 명이고 뭐 어느 소속사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과감히 스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TS라는 밴드가 워낙 성공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 전문가 저같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평론가들 및 사회현상이나 문화현상 심지어 정치, 외교, 경제 이쪽에 계신 분들도 방탄소년단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셨어요. 가령 이제 저희 학교에 같은 학교에 이제 외교학 외교학을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BTS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저처럼 음악이나 문화산업 쪽에서 BTS를 바라본다기보다는 공공외교라든지 한국의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BTS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BTS에 대해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싹 훑어보니까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신 여러분들께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보도 혹은 그 전문가들의 코멘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BTS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에서 읽을 수 있는 기사들 혹은 잡지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여기서 또 재탕 삼탕 듣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아서 제가 한 얘기가 완벽하게 새로운 얘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많은 기사와 미디어의 보도 그리고 수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BTS에서 한 마디씩 한 것 때문에 도대체 정리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걔네가 도대체 왜 인기 있다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그 시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의 오늘 BTS 관련된 이야기는 이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흑수저 아이돌의 성공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리더 즉 차세대 리더로서의 BTS 세 번째는 BTS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되풀이되는 워드인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다 아실 아미 글로벌 팬클럽 아미 이 아미 약자가 뭔지 아시고 계셨어요 혹시? 아미 약자가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 리프레젠터티브가 대표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대표적인 MC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미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사후에 덧붙인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탄소년단이 원래 이름이 BTS가 아니고 블랙프루프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방탄이 블랙프루프 총알을 막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프루프 보이스카우트였기 때문에 그 블랙프루프와 어떤 정도 그 의미가 상통하는 아미가 이제 된 것일 텐데요. 어쨌든 그 사회 현상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테마를 얘기를 한 다음에 뒷부분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는 방탄소년단만의 미래가 아닌 K-POP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인 흑수저 아이돌의 성공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방탄소년단을 흑수저 아이돌이라고 불렀는데 불렸죠. 처음에 불렸는데 그 이유가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2013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2013년에 데뷔를 했을 때 국내에서 반응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뷔했는데 전혀 주목을 못 받는 아이돌 그룹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은 데뷔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신인상도 나름 받았고요. 그래서 아예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데뷔하자마자 소위 빵 터진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성공적인 그 길을 갔던 그룹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뜨뜬 미직은 했는데요. 반면에 재미있게도 해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데뷔 직후부터 제법 관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처음에 케이팝 팬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단어일 텐데 방탄소년단이 유명했던 건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넥스트 제네레이션 리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이제 타임지, 빌보드, 그 외에 미국이나 서구의 유명한 매체에서 이들에게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 리더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차세대 리더겠죠. 다음 세대 리더. 그래서 이들은 그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단순히 그 음악의 훌륭함 혹은 퍼포먼스의 훌륭함을 넘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게 그게 어떤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코드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서구에서. 그래서 뭐 타임지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선정하고 아시아판 표지 모델 되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25인이 그냥 일반적인 가장 영향,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중에 한 명으로 방탄소년단 BTS를 꼽았어요. 이들이 온라인에서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뭐 그 외 여러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가령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던 아메리칸 뮤직오드 시상식 공연에서 이들이 그 구글 트렌드 토픽 최상위 링크되는데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그 검색호선이 1등 한 거죠. 구글에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시상식 나와서 공연을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이제 구글은 사실 미국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글로벌한 그 서칭 사이트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색호선이 1등을 한 거죠. 그 순간에. 그만큼 이제 방탄소년단이 인터넷 세상에 친근한 사람들 혹은 인터넷 세상을 그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꾸준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예전부터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령 뭐 뒤에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팬들과의 소위 말하는 실시간 소통 그 네이버에서 만든 브이라이브가 2015년에 생겼는데 방탄소년단은 채널도 되게 일찍 만들었고 빌보드에서 1등하고 뭐 상 받고 이러기 전부터 방탄소년단이 팔로워 수가 제일 많았어요. 심지어 뭐 빅뱅이라던가 엑소라던가 그때 한창 탑을 달리던 어떤 그룹보다도 방탄소년단이 팔로워 수가 제일 많았고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또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정말 야 이런 것까지 다 콘텐츠로 방송을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실세 없이 그 속된 표현을 말하면 소처럼 이랬죠. 그때 방탄소년단이 정말 계속 콘텐츠 만들어서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팬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기반이 됐습니다. 진정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진정성이 어떻게 보면 이 방탄소년단의 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많이들 하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직섭소통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팬들과 이제 친근감이 강해졌고 그게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과의 혹은 일반적인 팝스타들과의 차별점이 됐다. 즉 일반적인 팝스타들은 헐리우드 라이프란 얘기하잖아요. 헐리우드 아 헐리우드는 역시 달라. 헐리우드의 삶은 좀 달라. 그들은 완전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나와는 정말 동득 스타란 말이 하늘의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나와는 완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케이팝 가수들은 좀 그런 게 없죠. 예능 같은 데 나와서 막 자기 본 모습만 보여주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자기 사람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인스타 라이브니 뭐 브이애비니 여시미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계속 보여주면서 친근감을 주는 게 이제 케이팝 가수들의 매력인데 그게 인터넷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그 1인 미디어나 개인 미디어 혹은 좀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닌 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